판타지면 바로 해야할거같은데? 마지막 같아자 아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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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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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얼마나 오글콜을 줬는데 해줘야돼 궁이랑 숨 빠졌어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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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망하래? 오 존나짜래? 빼야돼 빼야돼 이거 막아야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근데 유종이 몇살이에요? 아 저 28이에요 아 형님이네 말 편하게 하죠 우리 게임할때 아 예 잠시만요 오케이 편하게 하자 어 편하게 해야지 게임 잘 되가지고 어 죄송한데 밥 와가지고 잠시 퍼즐 되나요 이거? 어? 아 밥이 왔어요? 아 그럼 그냥 할까요? 임배 없이 할까요? 말할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임배 없이 되나요? 아 정지 제가 할 줄 알죠 또 아 왔네요 아니 비코인 개떡상하네 갑자기 뭐야 아 근데 솔직히 하고 왔으면 유도리있게 싹 가능하죠 죄송합니다 고고요 어 그래? 아 네 고고요 네 고고 아니 갱제님은 몇살이에요? 저 26이요 아 아 그럼 말 나야겠다 갱제님 어 나 그냥 형이라고 할게 오케이 저 좀 진지하게 할게요 이 새끼 좀 남박혀 아 임배 없이 되게 못해 아 이거 아니죠 아 후바이게이드 누나 이거 노틸 그래 절대 끌리면 안된다이 아 당연하지 선불로요 당연하긴 항상 당연하네 아니 이거 정글 위치 예상 가능해요 인종이 형 어 내가 내가 말해줄게 내가 해볼까 한번 아니 형 플랜인데 그게 동선이 예측이 된다고? 아이 기다려 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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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어 먹게 혼자 먹는다고? 어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괜찮아 안 통해 안 통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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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쭉 빼야돼 아 저거 뭐 시작하는지 볼라고 했네 아니야 내가 문제 넣을거 같아 우리 좀 바텀 서프를 약하니까 근데 오더가 없는데? 오더 내가 해야 돼 설마? 아니 오더 내가 가끔씩 해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아니 요새 왜 아니 왜냐면 2랩갱 잘 아나 요새는 2랩갱은 망해요 그냥 2랩갱 없다고 보면 돼 누나 빼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어 누나 무조건 도망갈 때 내 뒤에 있으면 돼 오케이? 아 혼자 도망갈라 하지마 그냥 내 뒤에 있어 아 아 아 세주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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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무뎌 아니 왜 안 무뎌 아니 누나 내가 안 무뎌 치지 말라니까 왜 안 무뎌 저 혼자 안 무뎌 치고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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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혼자 안 무뎌 치고 있어 뒤에 있어 내가 뒤에 어 그럼 나 여기 싸움 일로 오셈 바텀 미아 바텀 미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먹혔음 어 다 먹혔음 지금 존망함 정글림 탐 못 들려요 근데 지금 정글림 존망함 아 아니 우리 다 망하는 소리 밖에 없는데 아 아 아 아 내려가줘야 돼 내려가줘 내려가줘 이리와 아 아 아 야 정글이 로이조보다 못하는데 아 실수 실수 아 아 이거 탈출해도 되나요 아니 이거 아 아 롤을 좀 오랜만에 해서 자 쇼바님 쇼바님 다 뺏겼네 뭐야 아 와드를 안 해주니까 이렇지 갑자기 아 아 다 뺏기잖아 아 아 진짜 존망팀이라고요 아 아 야 안 돼 우리 마라도 가면 안 된다고 잘해보자 진짜 오케이 어 부쥬비야 부쥬비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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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1%야 아 아 게임 터트릴라네 윤종이요 아 뭔 개소리야 뺏긴건데 아 어이가 없네 아 바텀님 언제와 아 바텀 아 나 3렙인데 아 와 야 빠져 빠져 아니 아니 암묵하지 말고 제발 뒤 뒤 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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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좀 하세요 아니 저거 왜 피가 없어요 아 아 말을 하세요 브리핑을 하세요 여러분들 바텀 갱화 오케이 바텀 갱화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4렙인데 아이 그럼 오지마 아 정글 레벨링 시키고 후반바 그냥 우리 정글 잘한다며 아 이거 나 좀 말렸어 초반에 말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은하 은하 너 밀고 윗무빙 쳐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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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좀 살려줘 상대 정하 이거 4렙인데 이거 바텀 갈만한데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라인 좀 밀어주면 그쪽 정글 먹고 있어봐 누나 살짝 뒤에 살짝 뒤에 야 올리드 풀리거든 정레드 한번 봐봐 오케이 나 정레드 가서 가정함 갈까? 지금 바텀 아니면 가지만 안될 것 같아 애매? 애매앤 없음 레드 당연히 없음 근데 이거 와도 걸린 것 같다 이거 노테레스 박텀 확 빠지네 노테비야 카이사도 방금 위야 존나 쥐새끼같이 뺏어먹어 혼자 유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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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carefully 어 깔끔 어플 없네? 아 어 오케이 이거 우리 갈게 우리 갈게 아 존나 나이스 야 이거 누나 빠지자 이제 응 야 바텀 이 정도면 개잘버틴거거든 위에서 해줘야돼 야 근데 아니 리산드라 궁 있어? 리산드라 궁 없어 여기 세즈 세즈 어떻게 7이야 어 못잡아 이제 야 근데 탑 뭐냐 우리 챌린저 맞냐? 흘레데리고 왔는데? 피해 죽잖아 응 X가구나 아 근데 이거 바텀 이거 안될거 같은데 갱대는게 없어? 정민이형 좀 실력 늘었는데 미드 궁을 미드 한번 찔러와봐 궁 없어? 리산드라 궁을 다시 죽여야돼 오케 노트에 니야 오케이 야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은우야 오케오케 이거 노트에 묻었고 여기있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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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먹었다 용먹었다 지금 싸우면 질걸 지금 싸우면 진다이 지금 싸우면 진다이 너 왜 다들어가 왜 들어갔는거 야 X발 미드 정글 이거 지렸다 이거 레전드다 야 이거 레전드다 진짜 용먹은거 봤는데? 아니 여기 왜 다있어 내가 용먹었다 말했잖아 안들려? 아 나 안들렸어 아 나 안들렸어 아 나 안들렸어 아 왜 안들렸지? 야 수찬아 이거 레전드인데? 아니 X발 아니게 이거 탈출해 탈출해 뭔 이겨 이거 아니 수찬아 너 탑해봐 이거 한번 따자 이거 노플이잖아 나 봤어 노플이 노공이야 근데 질갈걸? 아 질갈걸? 윤종이형 감잡을라면 쭉 걸리겠는데? 아 다음판부터 손풀리겠지? 그 이거 지금 노틸 계속 노틸 계속 미하거든? 야 얘 미하다 얘 미하 미드 조심해 아 나 롤을 오랜만에 해서 그래 볼거야 말거야? 볼거야 간다 빨리와봐 노틸 계속 미하야 아 얘도 리사도 미하다 야 야 야 야 노틸탑 노틸탑 미칫 아니 갈판놨는데 X발 어디가 아 정글이 다 망친다니까 아 미칫새끼 숨길 따요 기다리시면 잡았을때 아 시발 온다메 아 시발 다이브 다 피해주고 시발 카운터 막 뭐야 진짜로 야 강은호가 제일 잘하고있어 아 근데 그러게 야 아니 누눈 지금 누눈 분당 CS 10개야 지금 아 너 바텀 띄워봐 너 올거 같은데? 지금 노틸 넣어 아 노틸이 너무 로그인이다 아니 노틸 여기 가자 이거 다이브강 아니? 잠깐만 가자 준비해 구르고있어 구르고있어 구르고 있는다음에 굴러봐 구른다음에 내가 궁 켜주면 금방 가거든 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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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굴러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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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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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미발 아 미발 아 이거 리캠하면 안돼 이거 리캠하면 안돼 미안한데 이 게임 죽어도 못돼 아 나 진짜 나 아니 이거 정갈 너무 못하는데 아 아 잠깐만 야 내가 기대했던데 아니 이거 리캠하면 안돼 그 15분간장거 버텨보자 2분 나갔어 아 나 원래 이 정도 아닌데 야 강은호가 지금 CS 와 전수참보다 잘 먹었고 이미 있고 전수참 2렙차이에다가 다이브 당하려고 하고 아니 은호 잘하네 이제부터 솔길 계속 딸 수 있어 아 잠깐만 누나 왜 CS 치고있어 맛있어? 아 맞다 미안 어차피 15분 쓰레 치는줄 알고 아 전령 갔다 미드 미드 전령 야 미드 전령 나 이거 미드 로밍 가도 돼? 지키로감 지키로감 가는 중 돈나리어가는 중 가 가 가 가 가 가즈아 아 아 미드 3명이다 규이 최대한 다 넣었음 제라스 구워지게 뒤로 엄청 넣었어 야 이거 잠깐만 나이스 어 좀만다 좀만다 힘내봐 나이스 나이스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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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우리 레드가 좀 챙겨 레드가 있네 많이 밉었다 방금 리산 무플 야 우리 첫 레드 아니야? 첫 레드? 아 오케이 첫 레드 어어 다 따라잡았어 야 이거 더 넘어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봐 어쩔 수 없어 미드 미뤄야 돼 미드 우리가 미드 구슬게 오케이 조심 이제 애들 다 타람 죽더라도 미뤄야 되는 라인 홈런 라인 없어 우키 아직도 저만 하고 다니네 야 야 은우야 너 빼야 된다 그거 평소 한 대 맞으면 너 죽는다 이제 저기 원딜 챌린저야? 어 아 우리 원딜 웃규야 아 그 엄수 잘한 사람? 누나 뒤에 있어? 이기려면 서식이 받은다 분명 말했다 야야야 노킬 거기서 노킬 정밀 정도로 가고 있어 아 부터 준중 야 노킬 거 간다 뺴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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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아하 큰일 났다 진짜로 아냐 은혼 있어 은혼 있어 은혼 이거 망하봐 다 이거 할 거 같거든 야 너 내려와봐 타워 피가 너무 없는데 가 가 가 가 가 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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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뒤에 포피 뒤에 포피 받아야 돼 도발 도발 제발 아이씨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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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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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나 이렇게 켜놓으면 어떡해 이거 펜바보야 나이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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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줘야겠지? 갱제야 나 어디서 뭐 해야되는지 알려줘 어 지금 시야먹는거 좋은데 여기 핑할 박아 어 없어 핑할 핑할을 안샀다고? 포션을 사고? 레전드네 아니 포션을 아직 덜 먹은거야 아니 포션을 아직 덜 먹은거야 아까 처음 샀던거 아니 이거 줄꺼야? 아니 이거 줄꺼야? 아니 이거 줄꺼잖아 전수찬 해봐 해보기 해보자 여기 피가 지워야되는데 무섭네 잠깐만 여기 와드 지웠지 이거 전수찬이 돌아서 오면 안돼? 우리 여기 대체한 다음에 여기 대체한 다음에 전수찬이 라마스 일로와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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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굴러 간다이 야 용지 막아 막아봐 그렇지 안 돼 안 돼 라마스 빠지고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도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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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오더 오더 어땠어 지렸지 지렸어 나 강타 없어 괜찮아 한 명 탑뒤어 한 명 탑뒤어 한 명 탑뒤라고 수찬이가 탑뒤 은우가 탑뒤어 은우가 탑뒤어 이거 쳐 이거 쳐 나이스 오케이 킥머스 양머스 개좋아 누나 암무비 하자 야 이거 미드타워 지킨게 존나 커 이거 미드타워 49 남았는데 피 이제 블루 줄게 은우야 나 죽으면 될까 나 MP 없어서 쏘리 이제 먹어 아 근데 내가 키를 너무 못먹었다 아 근데 리븐 개 큰 오 나 잘생겼다 근데 리븐이 지금 꼬비한테 질 것 같은데 오케이 야야야 너 혼자 아냐? 나 부서주는 룸? 싸우고 빼 봐 이긴거잖아 남이와 남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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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두천 저세키 5킬 쳐놓고 뭐하냐 진짜로 야 꺼져 너 누가 봐도 지는건데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만 람머스랑 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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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뽀삐 집타이밍거든 오케이 자 람머스 굴라 굴라이 이거 카이사 카이사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파이사 내가 받을게 이제는 오플 이제는 오플 이제는 오플 이제는 오플 때려 때려 난 한도 안될거 같은데 한탈 한탈 했는데 빼야될거 같아 야 때라고 그만 두드려갖고 아 미친 새끼 뒤집어 가고 있네 저거 언제 아 이건 끝까지 했어야 됐어 근데 몰려 아 바로 가간다 아 이거 리본만 있었어도 이겨놨는데 아 이거 리본이 기지면 안됐어 아 너무 아쉬워 리본이 없으니까 싸우면 안되지 아니 뽀삐 집타이밍인줄 알았는데 야 뽀삐가 뽀삐가 진짜 판달력이 총가좋아 야 그냥 들어간다 5300원이니까 카이사 높을 최애는 점은 뭐좀 해봐 형제 챌린저 아니야 아니야 저기서 어떻게 이 새키야 페이커에도 못잡는다 아니 페이커으면 쉽가는 아 근데 저기 멤버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와 원딜 원딜 목박스 아씨 이래서 서포트 센걸 써야긴 했는데 너무 잘한다 바톰임 우리가 압박을 너무 2, 2, 2 솔직히 각 차이가 커 나 미름부터 들어줘 손상대, 손상대 나이 나이 아니 잡았잖아 끝까지 딜하고 도망간거라고 옆으로 틀리면 뭐구나? 뺏겠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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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준다아이 야야 그러면서 바로받아 일로와봐 여기 들어와 일로와라 아 아니야 아니야 전우찬 버려 전우찬 버려 살았다고 해보자 아니 왜 안오냐고 야 이 병신아 그거 이미 끝났어 이거 믿음 밀어야 돼 단계가 더웠어 이제 야 여기 다 피막 잡고 깔끔하게 버리게 돼 진짜로 아 근데 너 왜 죽으냐 자꾸 너는 근데 한결같다 수차나 아니 여기 뚜루라네 그니까 시아라 진짜 왜 저렇게 못하네 진짜 나한테 버리면 안되지 이거는 아 잠깐만 우리 와 쓰나 씨바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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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를 잡는다 야 뽀삐를 잡는 데 하루 종일 걸린다 포타워 개 맞는데 뽀삐가 주스킬이야 전 수탄을 전혀 키워놨어 베랑스 빛이 돈 나 있겄다 저도 죽어 있냐 수탄 나 우리 라이 너무 할 건데 주스탄 아니에요 여보세요 야 이거 위도와라 우나야 야 이거 라임 여기 두시면 어 이건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야 여기 들어가도 되냐? 근데 방금 순탄이 좀 잘 버텼다 순탄은 될거야 순탄은 될거야 순탄아 너 순 가야돼 순탄이 너무 많아 순탄은 안가도 돼 나 51퍼야 너 진임 할 수 있어? 스킬 방금 나한테 다 박혀서 그렇지 하나만 피하면 되네 내가 몸 대줌 어차피 여기 블루 먹어라 은호야 오케이 오케이 템 좀 이거 캐디정 형 형이 처음에 구르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X나 빠른 거 알지 이거 뽑형 이거 와봐 와봐 은호 와봐 뽑힐 너무 세 개새끼를 먼저 죽여야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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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아니 가능해 이거 아니 나 궁 있어 안 된다 아 근데 이거 전수찬 집 안갔으면 이거 할만했는데 이 기회라서 다시 위로 굴려가 전수찬 이 새끼 집 안갔으면 이거 잡았다 탑에 다 였다 우리 크게 보자 크게 보자 뽀비 올라와 이거 보는 척 하면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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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 돼 도발 쓰면 안 돼 일단 빼봐 방금 더 빠졌어 세주 공 빠졌나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아 오케이 젤라 아 야 니가 미사일량 세주 공 빠졌거든 도발 아우씨 아 이거 너무 나도 안그레였는데 건배 빡세다 아 지금 포지션 개 좋았는데 제라스북리는 드라이프 다 세뇨 아니 근데 이거 궁같은거 빠지면 바로 콜에서 일단 바로 먹겼어 잡고있어 잡고있어 아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다 나이스 야 은호 미드 해야겠는데 미드가야겠다 잡아 잡아 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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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나이스 아 못잡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니 소나눈나 개짜리는데 와 근데 이거 카이사 못 이기겠는데 템 너무 잘나왔어 아니 카이사를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 뭐야 우리 30분째 하고있어 이거? 어 그러네 아니 좀 칠 때 내지 않았나 뭐야 이거 근데 우리 수석은 좋거든 야 근데 은호 템 잘나왔어 어 그러니까 은호가 존나왔어 지금 그나마 딜 나와 이거 뽑혀 없으면 걸어두고 뽑혀 아직 텔 모르겠는데 어때? 이게 아래다니? 텔 없다고? 일단 막아볼게 에 Code 아 ㅅㅂ 왜.. 아니 아 미안 아 카드 너무 강한데? 아 카드 너무 강한데? 야 야 윤토이 윤토이 KDA 좀 예쁘다 아 그러니까 어 페델이 예쁘다 천방에 너 말렸어 그거 안빠지 흐흫 윤토아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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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ithers 얍 킬 먹으면 이긴다? 아.. 어? 시비를 킬 먹으면 이긴다? 격제 존받아가래? 격제 존받아가래? 어? 격제 존받아가래? 격제 존받아가래? 이게 젤리 도수잖아 아닌거 같은데? 미니언! 미니언 존나 아파! 빨리 잡아 야! 제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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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미니언! 나갔어 나갔어 나 4초 나갔어 나 4초 나갔어 나 4초 나갔어 내가 쪼잘할게 존나 빠르게 달려가는 중 어 나간다 아 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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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돌아 3초 잡았어 잡았어 람보르기니 야 우리 집 거진다고 아 뭐야 왜 내가 먹어 야 야 우리 집 막아 빨리 우리 집 막아 진짜 얘들아 나 혼자 갖기도 힘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집 막아 집 막아 집 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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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애들 때린다 야 이거 다 빠져야돼 우리 오브제필을 못 먹어 오케이 오케이 나 잡고 나오네 바론 2구야 시빌 버튼 바가동 나와다 나 뒤졌다 나 시빌에다 몰아주는 중 CS 아 근데 레벨을 다 떨어졌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시빌에다 몰아주는 중 아니 어차피 나는 자동적으로 몰아지게 돼있거든 이거 잘해보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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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감봉 나와도 일이야 막 아 나 시우는 중만 좀 찍고 싶은데 이거 끝내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라스라 투성이 좋아 어 일단 포킹하고 한타 보자 나 가이나 살만해 쟤 레드 먹을 거거든 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 세주 풀 언제 돌아 세주 풀 지금 네 람머스가 카리사 물면 되지 않나? 잠깐만 은호 다 뒤에 있어 다 뒤에 있어 근데 내가 근데 나 근데 나 자꾸 못불게 막아 애들이 아 형은 형은 좀 사려야돼 판타지면 바로 아일까진? 마지막 카트다 아 아 어 와 아 지금 나이스 카이사 쿵이랑 쿵 빠졌어 야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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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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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망하래? 어 ㅈㄴ 잘해? 야 이거 쿵망하래? 빼야돼 빼야돼 이거 막아야돼 이거 막아야돼 야 야 야 어그로 막아야돼 야 수찬아 어그로 대박 너 때문에 내가 리산 잡고 다 했다 아니 바론 못 가 이거? 15초 남았는데 바론 가자 가자 람버스 나오잖아 바론 치고 바론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뒷방 당하지 않겠지 내가 나오긴 해 나 간다 나 줌나 간다 나 지금 킬 홈홈 하는거 막을 수 있긴 해 꼴핑은 못 막는데 꼴핑이 30초야 저거 지우고 와 나 바로가 봐 바로가 봐 나 1로 1로 이긴거든? 아니 탈사 1대 1 내가 이겨 너 지면 지면 뒤진다? 지면은 게임 끝나면 도박이야 어쩔수없어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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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밖에 없다는거 알고있어 아닌가 이긴다고 장담은 못해 뭐 장담 해왔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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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좀 쉬 kurz 드시는거 pig 나 이거 용지 아 수나 누나? 어 나 미카엘 봐서 늦겠는데? 어! 아 나 미카엘 가달라고? 어 미카엘 쓸 줄 알아? 아 당연하지 싹 가는게 좋아 아니 이거 우리가 한타 바로 거는게 어때? 바로 있을 때 올면은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안까지 들어와야돼 우리가 구도가 여기 바깥으로 싸우면 너무 좋아 체내가 이거 운우는 무조건 뒤에서 그냥 어 국만 존나갈기고 2군이랑 람머스 같이 이거 해야돼 어 우리 치고 나가자 억지게 다 나왔네 응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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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지발 운우 메자이 뭐야 메자이 싸웠어 저 새끼 아 근데 메자이 심스텍이야 치고 나가자 야 야 야 존나 세 쟤가 존나 세 야 딜이 개쌓는구나 야 이거 람머스 이거 뽀피 있잖아 굴러가자 한번 나랑 가자 둘이서 아 한번 보자 이거 미리 굴러와봐 미리 굴러와봐 여기서 굴러 미리 굴러 굴러 오케이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 아무나 걸어 아무나 걸어 야 존댔다 하하 야 첫 세평으로 와봐 나 이거 다 맞아주는 중 나 다 맞아주는 중 나 다 맞아주는 중 나 다 맞아주는 중 나 다 맞아주는 중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카이사 카이사 한 대만 터쳐 야 끝났어 끝났어 어 카이사 독순 카이사 순 없어 오케이 오케이 순 없다 야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 어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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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레이스 꺼져 바로 문다 카이사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로 문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내 사거리 담는 거 선에서 해봐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카이사 문다 아 여기 트러블 빠졌다 3천2 해 20초 20초 어 20초 어 어 어 미부터 보자 그냥 카이사 싸우 나이스 야 야 야 근데 은호야 너 미드 해라 잘한다 호나가 갔는데 호나는 들게만 가네 호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겼는데 이거 우리 우승 후보야 이게 나아기랑 아니 잠깐만 근데 소나누나 와 한타 존나 잘한다 솔직히 물방울 내가 맞힌거 존나 많이 봤어 근데 솔직히 나미 괜찮았지 아니 진짜 아니야 라임전 빼고 다 잘했어 누나 궁 개쩔었어 아니 궁이랑 물방울이 오져 궁이 괜찮지 나미 아니면 육이 미미 둘 중 하나 잡아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윤종이 형님 잘했어 수찬이랑 좀 잘 비비고 이번판 다 이긴게 다 잘했어 아니 처음에 캐디적 느낌 없었는데 점점 느낌 생겼어 이게 게임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쿼드락킬 스노우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인정 와 고맙다잉 지랄하지마시고 지랄하지마시고 춥고 고맙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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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